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재 국세청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주류 판매 결정구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국세청 고시만 개정하면 주류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행정기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란 겁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재부 산하 조세연이 국세청 정권인 정책결정 구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델리TV가 입소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 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보고서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주류 통신 판매의 허용 여부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기보다 주무 행정기관인 국세청 고시의 개정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조세연에 주류의 온라인 등 통신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한 것으로 주류 온라인 통신 판매 제도의 쟁점과 현황,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현황을 다뤘습니다. 주류 통신 판매 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농림부 등 다수의 관계부처가 관련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조세연은 주류 통신 판매 여부를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 통신 판매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국세청장은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재개정해 통신 판매 사항을 규율하는 상황이라 국세청의 단독 결정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세연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조세연 관계자는 관계무처관 협의와 주류 업계의 의견 수렴, 국내 정서 고려 등 다양한 사회적 동의가 필수적인 정책이라면서 행정기관 단독 결정으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세연은 한국은 주류 소비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약해 주류 접근성이 높아 적합하지 않다고 봤고, 국세청 역시 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해악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